오늘의 첫 번째 텐트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듯이 어제 형철이가 후토크를 통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클린스만 후보의 이번 2연전 페루전 그리고 엘살바도르전에 대한 경기력 어땠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인터뷰 관련해서 팬들이 내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포인트들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결과는 일단 아쉽습니다. 4경기 2무2패. 엘살바도르전은 우리가 그래서 첫 승을 거두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좀 뼈아프다. 무승이 좀 뼈아프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내용을 사실 얘기해야 됩니다. 경기 내용 쪽으로 우리가 어제 제가 입중계도 하면서 전술적인 얘기도 했지만 경기 내용 쪽으로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아쉬운 부분을 그래서 쭉 얘기하기 전에 좀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부양이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나아진 부분은 제 생각에 페루전보다 나아진 부분이 좀 유연해지기는 했다. 그러니까 일부 유연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유연해진 부분이 뭐냐면 페루전은 시작할 때 원두재 선수만 원볼란치에 혼자 두고 황인범 선수는 공격 가담을 시켜서 센터백 2명의 원두재 2-1 형태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이 형태는 2-1이잖아요. 그럼 1에 위치해 서 있는 선수가 되게 부담이 커요. 부담이 되게 커집니다. 그 압박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요즘 축구에서는 원볼란치만 빌드업 때 그냥 덩그러니 남겨두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 원볼란치가 되려면 로드리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네. 혼자 후방에 나와 있지 않을까. 로드리 정도 되는 선수 아니면 생각보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디 옛날 전성기 때 부스케치. 이런 선수들이 아니면 저 원볼란치 혼자 서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지난번 페루전 때는 우리가 빌드업의 출발점부터가 좀 불안했다라고도 볼만했는데 전반전 20분 이후로 좀 상대 압박이 너무 고전하니까 안현범 선수를 내려서 3-1의 형태로 혹은 황인범이 내려와서 2-2의 형태로 빌드업이 되고 전반전 중반부터 후방의 숫자가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게 안현범 선수는 사실 윙백이 어울리잖아요. 그쵸. 원래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선수니까. 근데 변형 백3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후방에 남겨두는 게 과연 맞는 옷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에 남겼던 게 지난번 페루전이었고요. 그리고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그 1자리를 원두선수가 페루전 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한창 우와 이런 유형의 홀딩 미드필더가 대한민국에도 이제 나왔구나. 라고 주목받던 시기의 원두제와 지금의 원두제의 경기력이나 폼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무리실 문제는 황희찬 선수가 이제 세컨톱으로 나왔는데 황희찬 선수가 세컨톱에서 그냥 딱 중앙에만 사실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 점들도 공격진의 어떤 위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황희찬 선수도 중앙으로 기용이 된 게 측면에 쓰더라도 답답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우리가 그 공백을 황희찬으로 메우려고 했던 게 페루전인데 그 기용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들 페루전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보다 엘살바도르전에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적어도 숫자는 좀 많아졌어요. 후방에서 확실하게 딱 갖춰진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전반전에 우리 진영 쪽이었거든요. 후반전에는 우리가 엘살바도르 진영으로 공격하는 그 쪽에 있었고 황희찬 선수의 골이 나왔었던 그 쪽이었어요. 보면 확실하게 컨셉 잡았습니다.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는 약간 변형 백3 같은 모습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서령우 선수가 우측 스토퍼처럼 동선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좌측에서 김지수님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형철이가 딱 얘기했듯이 후방 지역의 숫자는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로 빌드업 전개가 좀 됐다. 백4랑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빌드업에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드업의 인원이 최소 5명에서 6명 정도는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페루전보다는 페루전에 한 3명, 4명이었죠. 근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한 5명에서 6명 정도까지 빌드업을 할 때 숫자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보였다는 부분은 지난 경기보다는 좀 유연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황희찬 선수가 똑같이 손흥민 선수가 원래 뛰고 있었던 세컨톱 역할.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는데 근데 페루전보다는 황희찬 선수가 좀 측면으로 이동하고 측면에 있던 이재성, 이강인과 스위칭이 가져가는 시도가 페루전보다는 엘살바도르전에 좀 더 보였어요. 왜냐면 전반 초반부터 황희찬이 스타트할 때는 오른쪽이고 이강인이 왼쪽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둘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죠. 그러나 갑자기 황희찬이 또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재성 왼쪽에 있고 이강인 오른쪽에 있고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딱 이 부분이 페루전보다는 그래도 유연해졌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었던 점은 기간이 짧았던 걸 고려했을 때 저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이번 친선전을 통해서 아쉽게 느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유연해진 부분은 딱 두 가지가 저는 일단은 두 가지가 그쳤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 일단 빌드업의 숫자가 많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빌드업은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오른쪽 풀백에 서령우, 왼쪽 풀백에 김진수, 후방으로 내려와서 이 선수들은 사실 전북이나 울산에서도 뛸 때 보면 볼 배급이 분명히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서령우, 김진수 선수가 빌드업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분명 후방에서 패스를 많이 뿌려주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페루전에 나왔던 이기재 안연범 선수보다는 사실 우리가 풀백에게 빌드업을 좀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선수들이 조금 더 전술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숫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빌드 없이 움직임이 여전히 우리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으로는 공격 시도를 못하고 계속 측면으로만 좀 전개가 반복이 됐는데 빌드 없이 우리가 숫자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볼을 잡아주기 위한 유연한 움직임은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후방 빌드업이 안 풀려서 더 많은 인원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격 진영의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우리의 공격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의 빌드업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감독이 저는 결국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방 빌드업에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공격에 많은 숫자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페루전처럼 후방에서 빌드업 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그리고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표팀에게 있어서 조금 더 나아져야 할 포인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선수를 좀 적게 두어도 움직임의 체계가 잡혀 있으면 약속된 형태대로 상대 압박을 풀어내고 강력을 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빌드업에 지금처럼의 인원이 다 투입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경기는 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좀 더 빌드업의 체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앙의 활용이 부족했다. 측면으로 좀 볼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네. 이재성 선수와 이강윤 선수를 측면 윙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한 좀 본질적인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번 경기는 황희찬하고 스위칭을 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스위칭을 통해서나 이제 안쪽에 들어오는 거지 엄연히 따졌을 때 이재성과 이강윤이 평소 클럽팀이나 이전에 벤투 감독이 있을 때 대표팀에서 뛰었을 때보다 좀 측면에 치우쳐진 동선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강윤 선수는 사실 냉정히 봤을 때 대표팀에서 뛴 표본이 벤투 감독 때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발탁도 어쨌든 월드컵 부근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됐으니까. 근데 분명 이재성 선수의 경우는 좀 더 중앙보다는 클린스만이 오면서 측면쪽으로 좀 넓게 퍼져 있고 이강윤도 지금보다는 좀 더 중앙에 쓰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단 황희찬 선수의 스위칭을 통해서 나름 이 선수들이 중앙으로 좀 들어오게끔 시도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김진수, 서령우, 좌우 풀백의 공격지원도 페루전보다는 저는 더 활발하고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공수,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는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보긴 하는데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공수 밸런스가 적절하게 잘 잡혀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볼 배급도 잘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중앙춤투도 좋아. 그래서 서령우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우리 윙어가 폭을 벌릴 수 있고 아니면 서령우가 폭을 벌렸을 때 우리 윙포워드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시도가 많아지니까 전 여러모로 좋은 투를 가진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풀백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이제 너무 크게 다친 것 같아서 좀 많은 부상 회복을 받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페루전보다 좀 개선을 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재성, 이강인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중앙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엘살바도르전도 그렇고 페루전도 그렇고 특히 페루전은 우리가 중원이 아예 밀린 경기였거든요. 엘살바도르전도 우리의 중원이 만족스럽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이 이재성과 이강인 정도 되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좀 더 우리가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를 공략할 수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위칭은 어제 경기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이 2선에 있는 3명, 사실상 4-2-3일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선 자원들의 스위칭은 계속 일어났으니까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선수들이 중앙에서 했다가 우리 중원의 숫자를 더해주고 그러다가 볼을 잡기에서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의 숫자를 더해줄 때 그때 우리가 더 공간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측면에서 중앙이 아닌 중앙에다가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선수들에게 주어진다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득점을 노리게도 아무래도 중앙에 들어와있어야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죠. 이강윤이나 이재성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어디까지나 이 선수들 득점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측면 기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볼 받는 움직임이 좋은 이재성, 이강윤이 기본 위치가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좀 측면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전반전을 좀 놓고 보면 생각보다 이강윤 선수 쪽에서의 볼터치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측면으로 갔어요. 그래서 볼을 잡아. 근데 우리가 중앙에서 봤었던 그 이강윤이 온더볼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사이드라인 쪽으로 제한이 되니까 공격을 풀어감에 있어서의 이런 측면 지역에서의 볼 소유는 결국에는 이제 뒤쪽으로 다시 볼을 돌리는 약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저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중앙으로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빌드업을 할 때 박용호, 황인범이 이번에 후방에 있었죠. 그리고 그 위쪽에 황희찬, 그리고 조규성이었어요. 투톱이랑 4-4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톱이랑 그 아래쪽의 중앙 미드필더랑 딱 보기에도 역할이 너무 달라요. 빌드업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미드필더들 공격을 위해서 투톱은 조규성은 일단 패더 경합을 해야 되니까 문전에 무조건 있고 황희찬이나 아니면 이강윤 혹은 이재성과 같은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세컨톱이라고 하지만 많이 위쪽에 있었거든요. 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중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성, 이강윤이 좀 더 중앙으로 들어와서 포메이션이 4-4이기가 아닌 4-3-3이라든지 4-2-3이라든지 변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격수와 미드필더 사이에 한 명 정도는 연결구리 역할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한 공수 밸런스입니다. 전방 압박을 클린스 망가복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압박 시 좁은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3월 A매치 두 경기, 6월 A매치 두 경기 모두 이 좁은 간격 유지가 저는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 유지가 안되면 결국 이 과발을 누가 떠느냐? 후방에 있는 수비실이거든요. 맞아요. 수비가 그래요. 3월 달에도 보면 우리 김민재 선수 되게 바쁘게 수비했거든요. 원래도 나폴리에서도 바쁘게 수비하지만 어제 박지수가 엄청 바빴거든요. 어제 박지수 진짜 바빴어요. 그런 거 보면 정승연도 마찬가지고 수비 부담이 좀 크다. 지금의 전술에서는. 스쿼드 문제도 물론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의 현재 선수들 덱스를 봤을 때 정우영 선수와 손준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성인 대표팀이 믿고 쓸 수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뭐 이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아마 승선이 유력한 김봉수 같은 선수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얼굴이긴 한데 아직 성인 대표팀까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가 이번 엔트리에서는 분명 크게 다가오긴 했거든요. 수비 커버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없었던 점은 우리가 이번에 수비 중원에 있어서 간격이 벌어지는데 악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쿼드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클린스반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클린스반의 문제는 그런데도 4-4의 플랫 시스템 전술을 어쨌든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마땅치 않고 중앙 미드필더진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미드필더 한 명을 줄인 4-4의 플랫 시스템으로 포메이션을 짜는 게 과연 맞는 전술이었을지. 우리한테 맞는 옷이냐? 이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6월 A매치 두 경계에서의 4-4의 기용은 특히 정우영과 손준호가 없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엘살바도르전은 특히 첫 승을 노렸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승리가 없었으니까 3월 2번 그리고 6월에 페루전 어쨌든 졌고 맞아요. 저는 4-4에는 감독의 철학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엘살바도르전의 황의주 선수의 선제골로 1-0으로 이기고 있었으면 한 80분대 중반쯤 혹은 80분대 초반쯤 그때쯤부터 우리가 약간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 이기기 위해서 미드필더를 강화하는 교체를 차라리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평가전이라고 해도 이 타이밍에는 사실 클린스방 감독도 또 보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첫 승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엘살바도르전이 무조건 평가전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겨야 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좀 더 첫 승을 노골적으로 노린다는 이유에서라도 미드필더를 강화해서 막판 시간대 엘살바도르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도 좀 밸런스를 잡는 교체를 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10분의 후방의 상황을 보면 너무 어린 선수들만 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홍영석 들어갔고 박규현 선수도 주입됐고 박규현 선수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그 선수들 그리고 아무래도 선영호 선수도 대표팀 데뷔 중이었는데 그래! 첫 선발로 어제 나왔단 말이야. 대표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 이렇게만 후방에 짜여져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필드위에 들어와 있었다고 해도 우리 후방 자체는 사실 숫자가 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의 어떤 템포에 말려들고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은 니들을 빼앗기고 말았다. 실수에 의해서 세트피스를 주고 거기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첫 승을 뭔가 이루기 위한 경기운영을 해주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클린스만 감독의 밸런스를 좀 묻힌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클린스만 인터뷰는 사실 우리가 어쨌든 이 경기는 평가전이니까 저는 평가전이고 첫 승을 못 거둔 것에 대해서 팬들의 어떤 실망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 경기가 평가전이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으며 이 경기 운영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잘 얘기해주면 저는 그러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습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인터뷰 내용을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쭉 읽어드리면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 셋피스에서 실점에 화가 나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잘 막다가 결국은 형벌 내준 거니까. 4골 이상 득점계가 있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했다. 여기까지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3월의 경기력이 훨씬 좋았다. 이번엔 소집 때부터 많은 변화가 불가피했다. 부상 등으로 선수가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수비는 다 바뀌었다. 과제를 안고 시작했는데 결국 과제를 남겼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비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 때문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주축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가 바뀐 상황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수 선수는 이게 유럽 무대의 경험이 이 선수에게도 엄청나게 득이 되지 않았나.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없었잖아요. 근데 박지수 선수가 약간 김민재 롤을 부여받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넓게 커버를 해줬고. 자 이어서 기자분께서 빈공에 대한 해결책 공격력이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클린스만 감독에게 물어봤을 때 클린스만은 훈련을 더 많이 하면서 선수들에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방법뿐이다. 황의조와 조규성은 K리그에서 경기력이 올라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오연규는 셀틱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해 90분 동안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은 부분이 있었다. 이번엔 부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팀에서 90분을 지속해서 뛸 수 있는 공격수는 손흥민뿐이다. 이거는 조금 더 아쉽다고 보고 좀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투톱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손흥민의 몸 상태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염두에 둔 포지션이다. 투톱은 투톱을 세우면 득점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을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손흥민에게 공격형 미드필더 아마 이거는 세컨톱일 것 같아요. 세컨톱을 맡길 생각도 있다. 이강윤과 호흡을 위해서라면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도 가능하다.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빈공의 해결책이 뭐죠? 아 훈련을 더 많이 해서요. 선수들에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약간 필름람 인터뷰가 좀 생각나는 대목이긴 해요. 라마 들어봐라. 너는 골을 넣을 수 있고 너는 운전에 가서 득점을 할 수 있다. 네. 체력 훈련만 열심히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번 인터뷰가 좀 아쉬운 이유는 부진했던 경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했던 것.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감독 선에서 했으면 아 뭔가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된 게 있구나.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구나. 그러나 감독에 대한 믿음을 결과가 안 좋아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던 건 뭘 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였고 이 감독의 철학 뭐 혹자는 그걸 이제 고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고집이 강한 감독인 건 맞아요. 그런 길이 보였기 때문에 뭐 그래 시행차고일 수 있겠다. 약간 돌아가는 길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솔직히 웬만한 축구 지도자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맞아요. 고집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를 해. 고집 없는 지도자는 없어요. 결국 그 부분에서 얼마나 자신의 어떤 그 철학과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팬들에게 납득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되는 감독과 조금 아쉬운 감독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클린스만은 그 부진했던 내용에 대해 언급이 부족했던 건 아쉬웠고 공격력과 경기력 개선에 대한 대답이 많은 훈련과 소속팀에서의 꾸준한 출장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경기째 어쨌든 우리가 좀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와 경기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아 뭔가 우리가 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걸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훈련 많이 하고 네. 뭐 소속팀에서 많이 뛰면 90분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는 게 좀 아쉽죠. 이거는 이제 본질적 해결책을 찾았다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쉬웠고요. 세 번째 투톱에 대한 전술을 앞으로도 고수할 것 같은 것도 아쉬워요. 네. 왜냐. 투톱을 쓰면서 중원 경쟁력이 최근에 좀 약해졌다고 생각되는 이번 클린스만 감독의 대표팀이거든요. 근데 아까 투톱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투톱을 세우면 득점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투톱이 득점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원의 소리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톱에 대한 고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이번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어전히 결과도 생기지 못했는데 막판에 이제 또 실점하면서 승리도 날아가서 뭐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었던 대표팀이지만 뭐 이제 좀 그런 거죠. 어... 인터뷰도 아쉬운 포인트가 분명 있는 건 사실이나 이제 네 경기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 클린스만 체제 아래서 발탁된 선수들 그리고 이제 이번 A매치를 통해서 좀 새롭게 등장한 얼굴들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나아질 만한 저는 여진은 충분하고 좋은 선수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평가전이잖아요. 네. 평가전이잖아요. 첫 승이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네. 9월에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네. 일단 기다려보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월은 클린스만 감독의 의중이 많이 담기지 않은 아예 담기잖아요. 네. 발탁이었고 6월이 이제 진짜 클린스만 감독이 보고 아, 얘 괜찮겠다라고 점검한 선수들을 뽑은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기록이 나왔다는 건 9월에 조금 더 증명을 잘 해줘야겠죠. 맞아요. 9월에 증명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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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